세훈이 사랑이 먼저야 우정이 먼저야? 나는 우정 우리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?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? 그렇지 우정을 택해야 될 땐 택하고 사랑을 택해야 될 땐 택하고 약간 박쥐 같은 스타일인데 나? 세훈은 말도 안 되지 아니 세훈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맞지? 말도 안 돼 세훈은 말도 안 되고 그럼 만약에 못하고 있어 만약에 디오 형이 까줘 네 여자친구한테 아니 자막 제공 배달의면